자치분권대학 광진캠퍼스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분권대학 광진캠퍼스가 6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18일 광진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수료식에는 교육과정을 마친 65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수료증을 받았는데요. 올해 처음 운영된 자치분권대학 광진캠퍼스는 자치분권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 속 자치분권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활용해 쉽게 접근하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구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 시도된 자치분권대학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